지금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 곳에서? 네 스물아홉 여름 둘 셋 여기서 왜 갑자기 이직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좀 힘들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그만두고 움직여서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직종을 바꿔서 움직이실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딱히 다른 일을 하시고 싶은 건 있으세요? 딱히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긴 한데 분명히 움직이자 다른 걸 하자고 들어오는 시기도 왔고 그래서 이직 생각은 없으셨냐고 왜 물어봤냐면 이미 내가 다른 데를 가든지 다른 일을 하자라든지 이 들어온 시기가 사실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작년부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민년을 얘기를 해 줄게요 21년도부터 내가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가 아마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 미루고 미루고 그냥 버티다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 같아 근데 이 정리를 하신 게 한 두어 달 정도 되신 거 같아요 아니에요? 딱 지금 그렇게 밖에 들어오는 게 없고 이직을 하자라고 하면 바로 어딘가로 들어가서 일을 하자라고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깐 쉬는 타임이 먼저 보여져요 그래서 쉬는 것도 오래 쉬지는 않으실 거는 같아 근데 직업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서 다른 거를 하자라고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움직여서 할 만큼에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쪽 일을 또 다시 하실 거 같아 그냥 옮겨서만 다른 쪽으로만 가셔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거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거를 뭔가를 해보자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 장사를 해보자 내 사업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본인이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들 수는 있는데 어른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내 거를 하자라는 시기도 30대에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바꿔서 다른 거를 하자라고 해서 가는 것도 지금 비춰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힘들기는 해도 이 일은 좀 더 하고 가셔야 될 거 같고 이 일을 만약에 30대 후반까지 하신다라 그러면은 계속 이 직업으로 가실 거 같아 네 본인이 좀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뒤에 2, 3년 정도 뒤에 그때 어떤 기회가 생길지 아니면은 같은 일을 해도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 비춰지는 걸로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2, 3년 정도 후에 뭐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일을 하는 거에서 직업이 바뀌어서 아니면은 일을 하는 뭐 내가 지금 원래 하는 일이 뭐 이 볼펜을 만드는 일이라면은 이 볼펜을 만드는 일에서 이 볼펜을 포장하는 다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이기는 해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갈라는지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변화가 들어오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더 이쪽에서 일을 하겠구나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변화를 주고 뭐 다른 거를 배워볼까 아니면은 뭐 기술을 배울까 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을 따볼까 라든지 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공부하자는 시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로 문서를 잡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업문이 열려서 움직이는 것도 지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좀 가실 거는 같아 뭔가 또 해 보려고 하면은 막연하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본인이 분명히 들어올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에 그때 내가 뭔가를 배워보자 라든지 이걸 해 보자 라는 게 있으면은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때는 완전히 바뀌는 그 부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직업이 바뀌는 시기도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움직여 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실 21년도가 본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하고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는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사람 때문에 더 지치고 사람하고 더 티격이고 좀 괜찮게 좀 풀리나 싶었더니 또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직업을 바꿔서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인간의 바람은 좀 타고는 갈 거 같아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 차라리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만 하게끔 두는 자리라면 본인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좀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다른 21년도가 유난히 더 많이 그랬었을 거예요 여태까지도 사실은 인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나랑 같이 일을 해서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이든 정말 안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들어왔었고 근데 인간의 바람은 아직은 또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버티고 가는 게 좀 힘들 거다 라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하시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 옆에 사람도 안 비치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별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지금 내 옆에 사람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을 봤더니 연애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도 만나려고 하면 다 티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쓰럽지만 이게 방정이야 김나장도 나한테 계속 연애 못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안쓰럽기는 하지만 지금 한 1, 2년 정도는 더 인간하고는 좀 부딪힐 거 같아요 사람이 지금 붙기는 힘들 거 같아 만난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이런 점은 좀 안 맞고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외로워도 한 1, 2년 정도는 사람이 좀 붙기는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바뀌고 들어가야지만 좀 사람하고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지금 얘기를 해요 인형 괜찮겠어요? 힘들어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2년 전? 벌써 2년이나 됐는데 또 2년을 또 기다리래? 이야 이거 어떡해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라도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좀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이 지금 붙을 때가 아니라서 사람은 본인도 못되고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람한테 좀 애착이 깊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아니 여자친구한테 깊었던 거 같아요 좀 집착이라든지 좀 이런 강한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건 없진 않았던 거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줄게요 본인은 막 욱하고 막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자 여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성격이야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안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개방적인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고지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좀 남자가 해야 될 부분 남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여자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자가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틈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다들 좀 자유롭게 원했대 안 그래요? 그랬던 거 같아요 좀 자유롭게 원했대 왜 너는 나를 못 믿어 나를 그냥 냅두면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내 인연을 못 만났었던 것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항상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불안함도 항상 있고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내 여자친구를 물가에 내놓은 거 같고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내가 못 챙겨주면 괜히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만들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차분하게 놓고 간다 그러면 사람이 들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는 해요 짝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결혼 못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만나면 조금 본인이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재롱 떨어야 돼 내가 나이 어린 친구를 만나든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연상을 만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본인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재롱을 떨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무조건 다해가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본인에 본인한텐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본인은 힘들 수가 있어 여자친구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에는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말 그대로 재롱 떨어야 되고 내가 가가지고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항상 늘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좀 차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일을 할 때는 또 그게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본인이 내 일도 아닌데도 나한테도 자꾸만 일이 오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기고 일에서 사람하고 트러블은 자꾸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자를 만날 것 같으면 조금은 좀 부드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를 본인도 성격은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거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긴 해야 되겠지만 한 2년 정도는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하겠구나 라고 어른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좀 쉬었다 가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이직해서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다시 한번 정착하고 가겠구나 어른들이 얘기는 해요 근데 인간의 바람은 계속 불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는 같아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은 다 이직이네 이직 건강이 거네 건강은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건 맞아요 본인이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년 4년 세월을 스트레스를 풀지는 못하고 계속 쌓여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불면증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잠 잘 때도 사실은 눈 감으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본인 아 그래요? 원래 눈 감으면 자는 사람인데 못 자요 지금 잠자리가 편한 게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자다가도 계속 뒤척이고 그 다음에 또 꿈속도 자꾸만 헤매고 일어나면은 자꾸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잔 거 같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풀어줘야지 본인의 신체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챙겨질 수가 있을 거 같아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빠졌어요 아 지금?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오장육부를 들여다 볼 때 간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요 위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요 소화 기능도 다 떨어졌어요 본인이 근데 이거는 정말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다 누적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몸에서 피로가 하나도 풀린 게 없다 지금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들처럼 막 미친 듯이 술이나 먹고 놀고 풀어보자 하는 성격도 못돼 안 그래요? 혼자 술 먹기도 가끔 아니 사람들이랑 같이 사람들이랑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냥 야 오늘 그냥 술이나 왕창 먹고 같이 죽어보자 스트레스나 좀 풀어보자 노래방 가서 살 시간 동안 노래라도 좀 불러보자 이렇게라도 하면 사람이 좀 내 질러면 그래도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냥 혼자서 그냥 혼자 삭히고 그냥 이러다가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다못해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꼬리에 꼬리를 다물고 가가지고 생각이 눕혀 빠졌다가 본인이 이래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를 못해요 술 한잔 마신다고 풀려 그냥 그거에 취해서 자는 게 끝이지 그렇죠 본인은 이게 다인데 뭐가 풀리고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서 쌓여진 게 지금 본인 몸으로 다 나타났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 건강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 기능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몸의 리듬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도 기운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탁 집어서 얘기해줄까요 나이도 어려 진짜 아직 한참 어려요 아직 많이 어리고 아직 어리고 정말 신체 건강한 남자인데 진짜 미안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남성의 기능도 별로 안 좋아져요 본인 많이 걱정돼요 어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 본인 진짜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 내가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살면 본인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운이 다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어른들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가벼운 운동이라도 본인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몸에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만나더라도 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지금 뭐 4인 이상 모이기 힘든 상황도 맞지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도 좀 사겼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적인 부분하고 엮이면은 본인은 기운이 또 빠져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원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너 한 6개월이라도 쉬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나이가 많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적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3, 4년 사이에 받은 스트레스가 인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지쳤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가만히 있어도 본인 물고 뜯느라 바빠 주변에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지치는 거고 일을 잘해 나도 욕먹고 그래서 아니 해도 욕먹을 거 같으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안 하잖아 그럼 더 욕먹고 그래서 본인이 이럴 거 같으면 내가 그렇다고 하고 여기 앉아서 돈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때려치고 말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남자 우울증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거의 초입에 들어왔어 이 우울함에 이 우울증에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여기서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월급도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평균보다도 조금 적게 받은 거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을 받는다 그러면 본인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받고 일을 했다고 근데 스트레스는 거의 내가 뭐 하나를 운영하는 것만큼 받았어 본인이 진짜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버티기가 힘들지 남들은 뭐 삼재라서 그래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그렇게 따지기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털어내지 않으면 좀 오래 갈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직을 해도 아주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아주 없어지진 않으니까 내가 바뀌는 것 말고는 지금은 방법이 없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건강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내가 좀 체력을 좀 챙길 수 있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아시겠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